귀엽고 깜찍하고 발랄하고 쓰리고 뉴스자키 김영민 아나운서와 영미나 뉴스 함께해야죠. 김영민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여름이다. 제가 언제나 제가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려요. 아니 아침 7시에 어떻게 이런 텐션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에너지 비타민 먹으면서 아침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비타민 바로 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큰일 났네요. 와 비타민이다. 오늘 금요일이라 정말 신나는데요. 신나는 뉴스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는 뉴스 아닐 것 같은데요.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총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어디 난리가 났더군요. 첫 소식이 신나지 않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뉴스토마토의 보도인데요. 김건희 여사가 지난 22대 국회의원 총선 때 국민의힘 공천에 관여했다라는 주장이 제기돼서 지금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당시에 5선 중진이었던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서 출마할 것을 요청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익명의 한 의원에 따르면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텔레그램을 통해서 김해로 이동해 줄 걸 요청을 했고 그에 따른 지원 방안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 이런 제안을 김 여사가 건넸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 익명을 요청한 의원이 해당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 김 전 의원이 컷오프가 됐습니다. 그래서 컷오프가 되면서 공천에서 배제가 된 김 전 의원이 분개를 했고 해당 텔레그램을 보여줬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원의 주장 역시도 이 앞서 익명을 요구한 의원의 증언과 일치한다라고 뉴스토마토가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텔레그램이 공개가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당사자 입장 궁금해지는데요. 네. 지금 당사자는 사실 묵은이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에 경남 창원을 떠나서 김에 도전한 건 총선 승리를 위해서 나와 조혜진 의원이 낙동강 벨트를 맞기로 했고 직접 공관위를 찾아가서 제안을 한 거다라는 입장이고요.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뭔가를 주고받은 사실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이 나왔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영선 의원은 당초에 컷오프가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공천이 안 됐는데 이게 무슨 공천 개입이냐는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공천은 당 공관위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요? 여야도 즉각 반응하고 있는데요. 최초 보도 3시간 만에 열린 민주당 회의에서도 이 관련 발언이 쏟아졌죠. 어떻습니까? 네. 양측의 입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김여사 특검법에 이번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키겠다라는 입장인데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보도가 사실이면 소문만 무성하던 김여사의 당무 개입과 선거 개입 국정농단이 실제 있었다는 거기 때문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윤 대통령이 전국에서 민생토론회를 열면서 지역별 공약을 쏟아냈는데 이것도 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점이 명백해졌고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보도가 허위 보도라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법적인 대응까지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근거 없이 공당 공천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훼손했다면서 언론중재위 제소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국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야가 민생법안 합의 처리하자면서 협치의 물꼬를 트는 듯 했는데요. 지역화폐법으로 인해 전국이 다시 얼어붙는 모양새입니다. 네. 맞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화폐법을 여당 반대 속에서도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게 지자체의 지역화폐 사업을 할 때 국가재정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거든요. 민주당은 법사위를 거쳐서 추석 전인 12일 본회의에서 이걸 처리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여파로 여야 대표 회담 때 합의가 됐던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이걸 구성하기 위해서 예정이 됐던 여야 정책위의장관 회동이 또 전격 무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 위한 법사위 전체 행위도 파행을 빚었는데요. 이것도 막말이 나왔던 것 같은데 뭡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도 심우정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앞서서 최상병 특검법이 또다시 법사위 소위에 회부가 됐는데 국민의힘은 이게 꼼수 상정이라면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향해서 빌런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거든요. 빌런 이게 뜻이 뭡니까? 악마 이런 뜻 악인 이런 뜻인데 사실 이 발언 빌런이라는 단어가 좀 논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이 어제 전체 회의에서 상당히 모욕적이라면서 재발 방지 약속 그리고 사과를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자 또 회의가 정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도 이 빌런의 뜻이 궁금하셨나 봐요. 그래요? 사전적 뜻을 찾아봤는데. 그렇군요. 악당 악한 악인 범죄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 매우 불쾌하고 그런 악당 위원장과 함께 회의를 하는 여러분은 그럼 악당의 꼬붕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런 막말의 막말로 그렇게 대응하는데 국회가 서로 좀 예의를 갖춰야 국민들도 보기 좋을 거 아닙니까? 서로 싸운다 하더라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번에 응급의료 상황 살펴볼게요. 정부가 인력 부족에 맞닥뜨린 병원에 군의관을 파견하고 있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갑자기 오니까 손발이 맞겠느냐 이럴 것 같았는데 어땠습니까? 적합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실제로 나옵니다. 복지부가 의료현장에 군의관 250명 파견을 시작을 했는데 그중에 가장 시급히 필요한 병원 5곳의 군의관 15명을 먼저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대 목동병원은 면담을 했더니 군의관들의 응급실 근무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복귀할 것을 통보했고요. 세종 충남대병원도 당장은 군의관들이 진료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강원대병원도 군의관들이 출근은 했는데 지금 전공의 경력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정식 근무에 군의관을 투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지금 파악하면서 국방부와 협의해서 문제를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요. 군의관이 의사가 되면 군대를 안 갖고 대신해서 병역 대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대위로 가는 건데 현장의 의사들은 또 아무래도 전문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좀 부적합하다 이랬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자꾸 응급실에 문제가 생기는데 응급환자가 응급실 이송을 거부당하는 일은 꽤 있었는데 지금 또 언론의 주목을 받다 보니까 치료받지 못한 사례들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몇 가지 케이스를 좀 살펴볼까 하는데 지난 2일에 부산에서 크게 다친 70대 근로자가 이제 골절을 여러 군데 입었는데 결국 수술할 의사를 찾지 못해서 병원을 헤매다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군요. 응급실 8곳에서 이송을 거부당했다고 하고요. 또 지난 4일에 청주 오창읍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버스에 치여서 크게 다쳤는데 응급처치도 거부를 당했습니다. 병원 4곳으로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전문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는데 12곳의 병원에서 이송이 거부돼서 결국에는 거의 생명이 위태롭기 직전이 돼서야 병원에 갈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어제 광주에서는 한 여대생이 쓰러진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 바로 직선거리 100m에 조선대병원 응급실이 있었대요. 그런데 조선대병원 응급실에서 지금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라면서 또 거부를 해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됐고 호흡은 돌아왔는데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의사가 부족해서 의대 정원 늘리자 했는데 또 의사가 나가고 이게 지금 다 도돌이표 같은 문제인데 국민의힘 여당에서 또 방법은 없는가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인요한 의원이요. 국회에서 문자를 보다가 포착이 됐는데 이것도 또 문제가 됐죠. 맞습니다. 국민의힘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이기도 한 인요한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 또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이런 내용의 문자를 받고 감사, 감사라고 답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 건데요. 굉장히 많은 논란이 일었고 여기에 대해서 인요한 의원은 집도의와 아는 사이여서 단지 수술을 잘 부탁한다 이 이야기밖에 한 것이 없고 환자는 지인도 아니다라면서 청탁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속칭 빽 있는 권력자들에게는 의료체계가 붕괴가 되든 말든 응급실의 기능이 망가치든 말든 상관이 없겠다는 인식을 이 짧은 문자 메시지 하나에서 읽어낼 수가 있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족 중에 의사 없으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게 문자로 이렇게 보니까 참 그런 생각이 더 드네요. 알겠습니다. 어제 축구 보신 분들 어제 축구 보셨어요? 봤죠. 아, 보셨군요. 저 치킨도 미리 시키고 맥주도 막 마시고 했는데 아, 오늘 얼굴 안 부었어요. 안 부었어요. 어제 축구 보신 분들 아쉬움이 크셨을 것 같은데 우리 대표팀이 팔레스타인을 꺾지 못했어요. 네, 맞습니다. 홍명보호가 홈에서 우리나라에서 한 경기였는데 맞습니다. 붉은 악마들의 응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과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사실 피파랭킹 96위 상당히 약체로 분류가 되는 팀이어서 더더욱 실망이 큰데요.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기조 1차전이었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첫 시작을 좀 불안하게 하게 된 겁니다. 홍명보 감독의 사령탑 복귀전이기도 했는데 사실 이번 대표팀 선임, 감독 선임 과정에서 논란도 굉장히 있어서 좀 팬들이 경기장에서 야유를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경기 끝나고 이제 김민재 선수가 관중석으로 달려가서 좀 자제를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일단 우리 축구대표팀 바로 계속 아쉬워하지 않고 다음 경기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5만으로 출국을 해서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3차 예선 B조 2차전 경기에 또 데뷔를 해야 하고 이번에 꼭 5만 원정 경기에서는 승리하기를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제가 5만 원정을 보고요. 5만이라는 거를 5만 원권으로 이렇게 착각을 했네요. 5만 원정이요? 5만 원정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그래서 갑자기 웃음이 터졌네요. 5만 원정입니다. 5만. 5만으로 간답니다. 그럼요. 그 말이죠.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 해드리고 싶어. 원래 처음에 잘하면 또 뒤에 가면 끝이 안 좋다. 방심할 수도 있고. 네. 고스톱 치면 나오잖아요. 몰라요. 저 몰라요. 처음에 못하더라도 나중에는 잘할 수 있다. 그럼요. 네. 우리 끝까지 응원하자. 끝까지 응원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기분 좋은 금요일에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